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전략은 사법부를 검찰과 같이 압박을 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매를 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을 한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이번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거 역시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이재명의 1심 선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을 한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로 이재명 지도부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탈당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백현동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보니까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은 유죄 선고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1심 선고 내용을 보면 이수진 전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판결이 나왔으며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의원으로서 당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며 눈에 씌워져 있는 필터를 걷어내고 이재명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와 같은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상식이죠. 아마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 이재명의 사건을 보았다면 전부 다 이수진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하고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반응들을 보면 본인들이 검찰을 압박을 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도 압박을 해서 2심 판결 때는 좀 만회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면 사법부를 맹비난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주객이라면서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고 비판을 했으며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더 단결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 역시도 참담하다면서 이거는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를 하면서 사법부를 맹비난했고 참담하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전권과 같이 국민 심판을 각오해라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도 검찰처럼 잡아 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넘어가지고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해야 한다라는 이런 발언까지도 쏟아내고 있으며 사법부 개개인에 대해서 사적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변 위협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정신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댕이를 함부로 놀리다가는 본인들 역시도 조만간 이재명 옆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격양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은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니 오히려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 짓권들 때문에 이재명의 선고가 이번에 더 세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은 무능력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말도 안 되는 변호 전략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 전략이 합쳐져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이재명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린 것이며 사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재명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고 법조계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민변 출신이라든가 검찰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재명 옆에서 공천이나 한 번 받기 위해서 법리를 이재명이 듣기 좋게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재명 주변에 드글거리고 있으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객관적인 전략은 당연히 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균택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선거법 사건 아니지만은 대북선금 사건에서 이재명을 변호할 때 이재명의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나오니까 뜬금없이 경찰청장이 면허장에다가 직인을 찍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이 이재명을 실드를 치고 있는 법적인 논리를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말들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의 변호 전략을 짜고 있으니 이재명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의 혐의들은 무죄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무죄라고 정신 승리하다가 이번에 단체로 뭐 대가리가 깨진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을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번에 그 짓거리를 하다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재명은 무죄를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선고를 촉구했고 이번에 100만 명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무죄 탄원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을 했지만 이번에 사법부에서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 뭐 지폐를 통해서 세머리를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사법부에 전달하겠다 이지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것은 이미 조국이라든가 김경수의 케이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조국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수호 지폐로 역대급의 새 결집을 보여주었고 당시에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튀어나왔었던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서초동을 꽉 메우는 이런 화력을 보여줬으며 좌파진영에서는 100만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시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2, 30만명 이상은 충분히 모이는 새 결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왔으며 정경진도 깔끔하게 유죄로 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빵에 들어갔으며 조국 역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역대급의 새 머리를 보여주었던 조국도 전부 다 유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조국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새 머리를 못하고 있는 이재명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본인의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김경수 때도 매번 재판 때마다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은 김경수도 짤 없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빵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법 쪽에서는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맡은 사건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재판 전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1심 선거로 보면은 이재명 쪽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 매를 더 번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는 과거 이재명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에 전부 다 답이 있는데 과거 이재명은 나쁜 짓을 하면은 혼나고 죄를 지으면은 벌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는 안 통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재명의 상황이 딱 이거라고 생각이 되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좌파 진영에서는 허접한 변호사들이라든가 법의 전문가들이 지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과거 이재명의 발언에 따르면은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정치질을 한다라고 한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쩌파티 정치질을 한다라고 한들 시작이 된다는 추가로 세면에 혐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자료 안전 쩌파티 정치질을 해보기 통치. 섬. 청. 소잉. 정. 감사합니다.